한편 도현은 삼계탕 먹으러? 그러나 혼자 뚝 떨어져 앉은 도현. 따로 식사를 하시게? 아니, 나는 어차피 좀 따로 앉아 있어야죠. 이래야지 좀 참 띄지 말고. 드디어 삼계탕이 나오고. 그러면 되겠어? 도현 씨, 뭐하러 가요? 나는 책을 썰어 먹어야지. 아휴, 책이나 가자. 마음의 양식 말씀할게요. 굉장하죠. 저도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해서 카메라 여기 좀 두고 저도 좀 쉴게요. 그러시든가. 도현 옆에 카메라를 내려놓은 담당 PD. 와서 촬영하세요, 이제. 표정이 밝아진 도현, 왜? 도현의 식단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. 고기는 없지만 국물은 많다. 그래서 늦는 데는 거 같아. 어찌나 또 깨끗하게 먹었는지. 아이고. 도현 씨, 이번에는 어떤 음악을 깔아드려야 되죠? 오늘은 현철 선생님의 불로초. 아닌 것 같아, 지금. 분위기가 한 삼계탕에 불로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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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치의 인생 끼고 사랑하며 살자. 사랑이 사랑이 불로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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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로초.